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냠냠님 정말 쉽게 가는 게 없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영준님 한결같은 뉴스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캐나다인가요 지금 계신 데가? CA면 캐나다인 것 같으네 먼 곳에서 이렇게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안보 얘기입니다 윤석열 뻘짓의 안보 폭망, 러시아 북한의 무기 제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요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고 병력과 포탄을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비축물자가 있는데 그 비축물자 중에 상당한 것이 155mm 포탄입니다 이 155mm 포탄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더 이상 155mm에 의존하지 않고 방사포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 따라서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 여유가 있는 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이미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금 당장은 탄약을 제공하고 식량을 공급받았는데 식량을 무려 100만 톤이나 공급받았다고 해요 이 정도는 북한이 앞으로 서너 달을 견딜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서서히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또는 보리나 밀 같은 것들이 수확이 될 겁니다 그럼 북한으로서는 올 여름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 충분한 거고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곧바로 가을이 돼서 추수철이 될 겁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북한은 일단 식량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죠 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지금 30만 톤의 식량을 제공받기로 했어요 30만 톤이면 북한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히 아껴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만 톤, 러시아와 중국으로 받은 130만 톤 정도면 일단 고비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되던 식량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들어도 식량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한 고비 넘기게 된 거죠 여유분이 있던 155mm 탄을 러시아에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식량을 받았으니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 한 거죠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이런 밀착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쟁 물자 같은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고요 북한은 그 물자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무기와 식량을 받아갈 거라는 겁니다 마침내 러시아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으로부터 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보도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량을 받았다면 국가로 식량이 도입이 될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가잖아 물자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잖아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야 죽거나 다친다는 건 피해 대가 아니야 피해 대가로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무기지 그저 먹는 거 하나로 끝내겠어요 북한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곧바로 북한 북한군의 재무장 북한군의 무장 수준이 급격히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와 같은 보도가 러시아 쪽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축격적인 얘기죠 이거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북한군이 무장 수준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그 열악한 무장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 현대화라든지 신무기 도입을 조금 조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급하게 생겼어 이렇게 되면 누구만 놓나 좋다? 일본만 좋지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에 이렇게 저렇게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 물자를 공급해 주면서 그걸로 돈 벌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전쟁 직전으로 가 있는 상태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배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죠 결국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6.25로 인해서 돈을 벌었고 대만을 통해서 다시 돈을 벌어서 흔들리던 자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맞으려는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윤석열의 뻘찌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현재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한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에 대해서 안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식해서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무기나 식량 지원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친민호선을 너무 명확하게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 무기 제공할 겁니다 식량 제공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보가 폭망입니다 오래된 무기를 갖고 있는 미그21 같은 여기 월남전 때 쓰던 그런 무기 6.25 직호에 나 쓰던 그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북한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미그35처럼 최신의 전투기를 들고 나타나는 북한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62 전차 아직 부닥다리 그런 전차만 몰고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최신형 전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지 않고 중립외교를 폈던 건데 윤석열이 다 말아먹고 그랬어요 아니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중립외교였다고 박근혜 그 온갖 욕을 바먹어가면서 중국 전승절 행사 왜 갔겠어요 짓단 옛날은 양다리 외교 중립외교 한다고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욕 많이 먹었지 그렇게 해서 그나마 중국을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왔는데 완전히 망한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숱한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만 MBC 장인수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던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지난달 28일부터 해외로 반출이 됐다 충북 일대에 있는 탄약고에서 컨테이너로 배출이 됐는데 이것이 다 진해악으로 이동이 됐고 결국 독일을 향해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도를 보면서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155mm 포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나토 역시도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나토가 왜 저 멍청이 같은 윤석열을 초청을 했었을까 여러분 나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거기 가서 바보짓 하고 왔죠 그런데 바보짓 할 거 우리만 몰랐지 사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윤석열을 나토가 왜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포탄 내 나라예요 니들 갖고 있는 포탄 내 나라 우리나라는요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1년치 적게는 석 달치에서 많게는 1년치 포탄을 포탄을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물자 비축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군용용으로는 군사용으로는 치작물자라고 그러죠 치작물자로 이렇게 수많은 탄약들을 탄약구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60만 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155mm 탄도 있고요 105mm 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60만 발 정도 140만 톤 정도가 비축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0만 발이 빠져나갔다는 거는요 거의 155mm 탄도 다 나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양산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최대치 1년 최대치가 10만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발이면 3년치 생산분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빠져나간 포탄을 메꾸려면 3년 동안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포탄 없이 탄 없이 싸워야 합니다 황당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5mm 탄도 많이 씁니다 105mm 탄도 많이 쓰고 뭐 그렇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5mm 탄은 안 쓰고요 꼭 155mm 탄만 씁니다 왜냐하면 위력 자체가 틀리거든 그래서 더 멀리 타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타격 효과가 큰 155mm 탄을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K9 자주포에 쓰는 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럽에 갖다 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해고당한, 쫓겨난 안보 비서관은 이걸 되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너 나가 이렇게 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내용이 사실은 얼마 전에 유출된 미국의 기밀문건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 공군 일병이 유출한 기밀문건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에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윤석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포탄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포탄을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면 거절하면 되지 이걸 왜 걱정합니까? 간단하죠 윤석열이 뻘찔할까 봐 야 윤석열이 약속을 털컥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 말인 거죠 주면 안 되는데 주겠다고 털컥 약속해버리면 어떡하나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기밀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태효는요 문건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출됐다는 기밀문건 내용은 거짓말이 왜곡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버린 거죠 정권 전체가 거짓말장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봤습니다 참 씁쓸하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당하고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비서관들이 잇따라 교체가 됐었죠 근데 블랙핑크가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 블랙핑크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결국엔 그런 거예요 김성한 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등이 연달아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떠들어왔던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죠 정권 자체가 국가 안보를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 욕먹을 그 같으니까 이런 걸로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땡깡을 부려서 때를 써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쁘기는 나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딱지 나는 건 분명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안보실장같이 중요한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 참모의 조언마저도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이걸 이제 알았어요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미국에 붙는다 이거지? 좋아 우리는 그럼 북한하고 같이 먹을 거야 한 편 먹을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그런 모습 자꾸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요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는 게 대단한 배신감을 가집니다 이 살상무기가 결국 누구를 향한 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를 향한 거잖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가만 놔두겠어요? 안 그래도 기존에 윤석열의 친미노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었어요 왜 러시아 정찰기나 폭격기가 독도상공 막 휘짚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야 니들 자꾸 그쪽으로 붙으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어 또는 전 너 우리한테 한번 얻어맞을 수 있어라는 거를 경고를 한 거였다고요 그랬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러시아는요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겁니다 명백합니다 당하고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잖아 실제로 러시아 쪽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 코베시아라는 러시아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코베시아 러시아의 봄이라는 뜻이래요 이 언론의 보도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갑자기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 부분 이게 바로 북한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이 보도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대가이라고 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뭘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내용이 꽤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러시아도 미국도 똑같은 경고를 했으면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죠 더 재밌는 얘기는요 러시아 군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한마디 코멘트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명 정도의 북한군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에 전쟁하러 가는 거야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보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일정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당장 쓰지 않는 비축 155mm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요 그 대가로 식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탄 제공하는 거하고요 병력 제공하는 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참전을 한다는 뜻이잖아 참전 물론 러시아에 제공되는 병력은 북한군 지휘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의용군 형태 민간인이 자원해서 가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여기에 직접 전쟁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눈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병력만 제공한다고 하지만 뭐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말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쯤에 중간 그 중간 그 중간층 지휘관들은요 분명히 북한군 현역 지휘관들이 많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소좌 소좌나 대위 정도는요 북한군 애들이 많이 넘어갈 거예요 러시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군은 건재 유지가 된 상태에서 북한군의 건재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전을 하는 거예요 병력 수는 1만 5천에서 1만 8천 명 이 정도면요 완편된 한 개 사단이거나 감축된 두 개 사단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이게 병력 중심의 부대이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병력 수가 많아요 하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장비를 북한군한테 채용해 주게 될 경우에 실제로 1개 사단을 유지하는 병력 수는 크게 줄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군 1개 사단이 1만 5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제공하는 무기 화력들을 장비들을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병력이 한 1만 명에서 9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개 사단이 새로 편성되는 것과 다름없어요 북한군이 훈련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부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 잘 된 부대에 무기가 신무기 최신 무기가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휴전선에 있는 북한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실전 경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전 경험을 한다 군인은요 실전 경험을 하는 군인하고 실전 경험을 안 한 군인하고요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등병하고 행복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런데 이게 사단급에 해당하는 병력이 실전 경험을 쌓고 온다고 북한 역시 전쟁이 나가면 또 뭐냐면 병력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추가 병력이 또 이렇게 보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군인들 수가 몇 명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냥 보낼까 북한군이 쓰던 무기들 중에 상당수는 북한군한테 그냥 딸려서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무장 수준이 틀려지게 될 겁니다 기껏해야 소총 들고 설치는 북한군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각종 최신 장비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군 그리고 실전 경험까지 갖춘 훈련이 잘 된 3개 사단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북한한테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병력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뭘로 지급을 할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식량이겠지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식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지 포탄은 그냥 식량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병력은요 식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왜 생명을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무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전 경험을 갖춘 새로운 북한군 3개 사단이 창설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도 위협인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마구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무기를 최신 무기를 넘겨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도 줄 수 있는 여분이 있는 무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이 가지 못하겠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그 양이라고 적은 그 양이라고 해도요 북한으로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걱정되느냐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한테 마구 공급이 됐을 때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무기를 주겠죠 그럼 북한은 어떤 무기를 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들이 미군과 한국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 무기가 뭘까요? 일단은 저는 잠수함이라고 봅니다 수상함도 북한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상함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함이 없어요 그래서 몇 척 가지고 온다고 해봤자 북한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얘기가 틀려요 북한이 현재 70여 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잔잔한 거예요 500톤급짜리 이런 건 한 거예요 1000톤 안 된 작은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한테서 받을 무기는 규모가 틀리죠 러시아는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잠수함 사이즈가 4000톤이에요 킬로급 잠수함이거든요 이 킬로급 4000톤짜리 잠수함이 들으면요 북한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SLBM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 SLBM을 만들어 놓고도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잠수함이 없거든 신포급 잠수함이 있긴 한데 신포급 잠수함이 진수를 못했어요 실제로 지금 작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만들어 놓고 SLBM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수지에다가 SLBM을 놓고 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현재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런데 킬로급 잠수함이면요 SLBM 한 서너 발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 얘기 틀려져요 SLBM에 핵무기를 실어서 나갔는데 4000톤급이면요 동해바다에서 한 보름 정도는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갑자기 탄을 날린다고 생각해 미사일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겁니다 이거 못 막아요 SLBM은 못 막아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가 여유를 두고 있었던 게 이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없었다는 건데 이번에 잠수함 3척 줄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가 킬로급 잠수함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 몇 척은 지금 함령이 20년 이상 된다 오래된 거예요 그중에 한 두세 척이라도 넘겨주면 우리는 끝장이야 큰일 나요 그리고 미그29 지금 현재 북한은 미그35를 강하게 용어를 하고 있는데 미그35는 어려울 것 같고 미그29 개량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그29 한 40대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줄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지금 현재 북한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북한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겁나는 거는 핵기술의 제공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 큐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지금까지 박근혜가 러시아 중국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러시아 가고 중국 가고 했던 이유가 뭐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한테 이런 거 줄까 봐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 박근혜도 안 하던 짓을 윤석열이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안보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 과짓가랑이 붙잡는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미국 결국에 아프가니스탄 평정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 덕분에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한테 협조해 줬던 사람들 학살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요 자기들이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겁니다 SLBM 저거 저거 어디 터지면 누가 맞을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이니 대포동미사일이니 화성-18형이니 이거다 어디가 날아가는 겁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겁날 거 없어요 사실은 화성-18형 이런 걸로 ICBM으로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데 SLBM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잠수함이 없어가지고 못 싣고 나왔는데 이제 잠수함 생기게 생겼다고 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알기나 아는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이 짓을 했는지 이거 이제 주어 담을 수도 없어요 잠수함이 SLBM을 싣고 나면 상황이 정말 엄청나게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려면 이게 기술 자체가 틀려요 3톤 밑에 짜리 잠수함하고요 3000톤 이상급의 잠수함하고요 사용되는 기술 자체 차원이 틀립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딱총 만드는 기술하고 미사일 만드는 기술하고 다르듯이 1000톤짜리 잠수함하고요 3000톤 이상의 잠수함하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강판 이 강판에 대한 얘기부터 틀려져요 북한이 그게 안 돼가지고 사이즈 크게 3000톤짜리 만들어놓고 배를 띄우지를 못한 거야 근데 띄우게 생겼네 망했어 이제 윤석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북한이 2018년에도 러시아로부터 이 잠수함을 살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안 판 거예요 푸틴이 그냥 안 판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놓치게 될 경우에 한국이 완전 친미로 돌아설 경우에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한테 러시아제 무기를 안 판 거예요 근데 한국이 지가 알아서 친미로 완전히 돌아서버리고 러시아 뒤통수를 때려버렸으니 푸틴으로서는 이씨 이제 그럼 무기 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막막해요 막막해 깐타피아님 대륙간이라 ICBM은 대륙간 단독탄이고요 SLBM은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ICBM은 미국을 향한 거고 SLBM은 우리나라를 향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ICBM, 화성 18형 이런 건 사실 별로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오히려 SLBM은 걱정해야 돼 근데 SLBM은 북한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싣고 나갈 잠수함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쓸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 스파리아님 지금 위기입니다 킬로급 잠수함은요 핵추진 잠수함은 아닙니다 제임스 로우님 핵추진 잠수함은 아닙니다만 핵추진에 버금갈 정도의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천톤급짜리 최신형 킬로급 같은 경우에는요 보름 이상 부상하지 않고 가능하답니다 좋은 날림 갑자기 민박잉 교육이 생긴 건요 윤석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창고에 뭘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드리님 드리오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식량이고 탄약이고 창고에 쌓아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났을 때 어떡하려고 아 진짜 당장요 전쟁 나면요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줍니다 어떡하려고 이제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결국에 창고에 넣어놓은 쌀 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건데 야 참 뭐 쌀 뭐 많이 생산되는 벼 심지 말라고 아이고야 참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죠 단세포 생물입니다 박명수님 소련 잠수함은 작전 수능 능력이 최상이다 그렇죠 알아줍니다 사실 그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미국에 대항하는 그 비대칭 전력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항공모함을 갖고 싶은데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항공모함으로 꽤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을 많이 진수하지는 못하고 잠수함을 많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 잠수함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 있어요 근데 그 잠수함이 그대로 북한에 가는 겁니다 망했어 자 드리오님 아유 후원 두 번 해주셨네요 두 번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또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을까요 영주님 후원 회원으로도 가입을 해주시고요 레디아몽님도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묵직하네요 이 윤석열이 내정만 실패한 게 아니라 경제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안보까지 말아먹었구나 이게 작년에 무인기에 서울 하늘 뚫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현무 미사일 날아다가 빠꾸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터졌다 참 한숨이 나아 나오네요 제가 이 날 잡아서 요 관련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시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시오